성하 안녕하십니까 제1회 전국 발달장애인 e스포츠 대회 취재를 맡은 김영민 복지사입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들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선수들의 멋진 춤사위 다들 궁금하시죠 뜨거운 함성과 열정 가득한 댄싱 머신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대회 영상 지금 바로 보시죠 긴장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성북성장 1팀 중구장애인 복지관의 힘 넘치는 댄스 댄스 e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박자와 리듬 아니겠어요 맨 오른쪽 댄싱 머신 정말 잘 추시는데요 배드민턴에 이어 e스포츠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레전드 남장복의 칼근무 정말 멋있지 않나요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춤신 추망팀 성북성장 1팀 러브홀 중구장애인 복지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스포츠 대회를 통해 묵혀두었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소통하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즐겁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다음 대회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